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 바이든 자제해주세요 빨리 왔네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엔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별빛의 속도로 아이돌 유니버스를 향해하는 사랑의 석탄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갓댕국의 목마른 돌랑이들, 최애의 떡밥의 목마른 돌랑이들에게 짜릿함과 상큼함을 선사할 이번 시즌 최고의 인기 메뉴 띵동! 드림노트에 레몬에이드 시키신 분 주문하신 노래 나왔습니다 소홀다우실 예상되니 모두 서둘러주세요 드림노트 아이돌 라디오에 동료라, 동료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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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리와인 되는데 탄알은 내게는 지겨워 흘려빠진 지름 속에서 헌조 떼기 싫어 Machine как 빼kichили 잠깐 날 미칠 때cir, upside 더 크게 외쳐 다행인 마음에 달 순 있는 elixir 설렘한 마음이 많아 Lemony, Lemony 달콤하게 했네 마신 듯이 나를 즐겨내게 될 때만 날 부며 So amazing So amazing 나를 닿는 이 눈 속에 상큼한 뿐 Whoa 날 짜릿하게 헤쳐 직지에 필요 없으니 아무데도 내 색깔 안 해지하지 마죠 No, just let it go 나뿐한 뿐인 이곳에서 멀리 벗어나줘 우리 속에서 한 모금에 달게 해줄 나를 조직해 Do you think you know me? Lemony, Lemony 달콤하게 했네 마신 듯이 I'm telling you that I'm gonna be so amazing So I'm gonna be so amazing 나를 닿는 이 눈 속에 상큼한 뿐 mustard 네, Dream Note의 짜릿하고 상큼한 신곡 Lemonade로 시작했습니다 Dream Note 여러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볼께요 네 날이면